송래 공원의 도롱룡 47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도롱룡의 동종포식을 다룬 20번째 영상을 보십시오. 얼핏 보면 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도롱룡 유생 2마리 중에 1마리가 어떤 도롱룡 유생을 사냥해서 먹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배가 불룩한 것 같습니다. 다른 도롱룡 유생이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러자 또 다른 도롱룡 유생이 둘 중 하나를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. 송래 공원의 도롱룡 웅덩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 비해 도롱룡 유생끼리 더 살벌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. 송래 공원의 도롱룡 유생이 첫 번째 festival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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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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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